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돌싱글즈의 친팬이 나와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면 두 번 연속은 약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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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가이시군요. 제가 여기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돌싱글즈 너무 팬이었고 정말 본방사수를 다 했었고. 돌싱글즈 보시면서 가장 응원했던 커플이 있나요? 저는 진짜 다은 씨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제가 이혼을 했을 당시에 소희가 그때 두 살쯤이었기 때문에. 네. 또 리은이가 저희 소희랑도 되게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보다 더 몰입하게 되시겠죠. 많이 울었어요 돌싱글즈 보면서. 지난주에 남기랑 다은 씨가 동거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여행을 떠났습니다. 네네네. 자 과연 다은 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두 사람의 동거를 허락해 줄지 함께 보시죠. 자 여행을 위하여.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저런 가정여행 가고 싶다. 아하하하 리은이도 쏙쏙 자라 알았지? 귀여워. 엄마는 엄마의 딸을 보고 있고 또 다은 씨는 다은 씨의 딸을 보고 있고. 그럼 엄마는 제일 그러면 걱정되는 건 뭐야?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또 뭐 또 또 또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 근데 안 없을 것 같고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또 한 번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리은이 리은이가 이제 아빠 잘. 아빠라고 얘기를 해 주시나요? 잘 따라오고. 물론 앞으로 알게 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알겠지. 그거는 알게 되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자기가 같이 가니까 컸을 때 알게 되면 상관이 없어. 그럼 자기가 판단할 얘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큰 상처가 없단 말이야. 그거 나네. 자기가 다 받아들여야지. 리은이도 나중에 알게 돼도. 하트. 응. 아. 응. 너가 잘해야지. 이제 행복할 일만 있어야지. 이제 그동안 이제 막. 아잉. 그랬으니까 이제 웃을 일만 있었으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래서 재혼을 하면은 언제쯤 할 생각인 건데? 재혼? 응. 구체적인 말은 있었어? 약간.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올해 안에? 응. 너 생각해 봐.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나 뭐 당장 지금 마음 같아서 뭐 지금 당장이라 또 하고 싶지. 오빠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서고. 알마나 할수록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리은이가. 리은이가 너무 좋아하고. 편애하고 좋아하고. 그게 너무 느껴져요.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둘이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보인되자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응. 빨리 안정을 찾아주는 게. 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 뭐야. 그래서 사실. 아 이제. 이제 얘기를 꺼내려는 것 같아요. 동거 얘기를. 그러게요. 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빠가 이사를 온 것도. 우리가 리은이랑 같이 더 자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온 건데. 이제 오빠가 자주 왔잖아. 근데 너무 이 효과가 큰 거야. 자주 보고. 우리 둘 다 너무 그걸 느끼는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응. 이제 얘기를 꺼내더라고. 응. 이럴 거면. 응응.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할 건데. 응. 어차피 결혼할 건데. 어차피 결혼할 건데. 응. 같이 좀. 한 집에서 지내보면 어떻겠냐. 응. 그런 얘기를 오빠 하더라고. 응. 근데 사실 막. 되게 조심스럽잖아. 응. 안 씨도 이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리은이한테 약간. 진짜 조심스럽다. 응. 리은이한테 정서적 안정감을. 오빠는 찾아주고 싶은 거야. 같이 있으면은. 또 우리 맨날 뭐라고 하냐면. 이빨 하나랑. 리은이한테 강아지랑. 그냥 같이 있으면은. 그냥. 그냥. 막 계속. 둘이 너무 행복하다. 막 하면 이래. 아 진짜? 아 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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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오빠가 또 지칠까봐. 그러니까 나도. 육아를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육아를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육아를 안 해보다가. 지금은 막. 왜 이렇게. 지금은. 그게 이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보면. 또 지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너도 뭐 하다보면 막 지칠 수도 있기도 하잖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지켜보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엄마 생각은. 그건 아빠랑 의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빠랑?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옆에서 슬쩍슬쩍 육아를 도와주는 거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 진짜 전쟁이거든. 또 숨막히는 공간으로 왔다. 심장 빨리 뛴 것 같아. 일단 지금 당장 모차가 아직 결혼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리인이랑 다은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나도 그런 거지 내가 그냥 부모 입장에서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걸 쉽게 뭐 그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요즘 보면은 내가 리인을 생각해서 보면은 아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소용없어 결국 엄마 아빠지 부모지 내가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이제 할 부분이긴 한데 어찌 됐든 니은이하고 또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좋으나 싫으나 좀 힘드나 자꾸 부딪혀야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육신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거 뭐 일단 가까이 이 사회에 왔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게 다행이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뭐 그런 것보다도 차츰차츰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말은 생각을 해봐 이거는 허락인가요 아니면 거의 허락인 것 같긴 해요 흔쾌히 허락은 아니지만 리은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굳이 나 이제 떠나요 나 그때 떠나요 라고 말하지 말아다 하고 오 아빠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번에 그때 나는 조금 이제 어찌됐든 뭐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 한 번 이제 뵙고 싶었고 또 뭐 이게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수술만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놀러오는 김에 같이 같이 오셨으면 더 진짜 더 난 그래서 처음엔 그걸 기대를 했는데 같이 좀 모시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 아버님 올해 어떻게 되신 거예요? 44년생 44년생? 아 말이가 좀 있으시네 44년생이라고? 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44년? 어 네네 그러면은 올해 딱 여던되는 게 맞아요? 아 네네네 어 40을 47이란다 좀 늦동이라 아 그러니 나도 굉장히 어렵네 아니요 사돈 사돈지가 아닌데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아무튼 잘 살면 되지 뭐 결론은 지금처럼 안 싸우고 좀 싸우면 어때요 한평으로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는 없지 뭐 싸워두고 이런 것도 안 좋으니까 기대할게 잘 사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다 남기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네 내려날라는 것 같은데 잠깐 내려줄까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죠 할머니 품에 안겨서 좀 재워볼까 아니 아니 일단 조금만 얘기하자 그래 뛰어다니기 하자 어제 물이 저게 닫아놔가지고 위험하겠지 위인이 더 크면 이렇게 셋이 또 여행을 한번 와보자 위인이 더 크면 더 크면 한 그 정도간대도 한 5살 세모녀 세모녀 엄마랑 괜찮지 상대 얘 좀 크면 셋이 또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지 말하고 그래봐 얼마나 말도 없어 말 잘하겠어 얘 그게 긍정적이잖아 모든 게 마약이 다 하라고 공부하고 막 하고 너를 위로해주고 그럴 걸 그럴 것 같아 지금만 이제 조금 힘들어 엄마가 또 도와줄 거고 힘들 때 진짜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게 진짜 큰 힘이 돼요 근데 또 이제 편해서 이제 편하다 하면 또 둘째 나와가지고 또 다 다 둘이 뭐 너무 바빠져서 뭐 볼 시간이 없어요 뭐 다 보면서 내려가죠? 내려가죠? 네 어? 유인아 무슨 소리야? 누구 왔지? 누구 왔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어? 누구야? 콩콩콩 아 귀엽다 콩순이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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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귀여워 와 아주 그냥 발랄해지네 응 아 근데 컷이 있어서 좋아 보이나 아까 좀 저렇게 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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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네 아 포도는 뜯지 말까? 배부른가 뜯을까? 이건 뭐야? 토마토? 응 옳지옳지 이야 이 자리에 또 가족이 모였네 내까봐 짠 한 번 할까요? 짠도 한 번 안 했어요? 짠 이거 아까 낫보다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또 뭐 줄까? 반 줄까? 반? 아니야 다 먹어? 배플 거면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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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시 옆에만 있는다? 그러게요 하이뻐 독특 신나는 딸기 딸기도 맛있었어요 딸기도 맛있었어요 딸기도 맛있었어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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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 시간 참 빠르죠 진짜 세상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어딨어요? 몇 개일 만에 가족이 되어서 나눠 좀 해줘요 나눠 좀 해줘봐야죠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아빠 응 아빠 어? 남기지 아버님 여보세요? 아 안 추워? 괜찮아? 어? 여기? 서울보다는 조금 춥지 어떡해 어떡해 여기 지금 다 우리 모여서 지금 맥주 한 잔 하고 있어 맥주? 어? 아직 긴장하셨어요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아 다은이? 잠깐만 어떡해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 재미있어? 네 아버님 같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 수술한 게 네 목부위라 다른 건 불편하지는 않는데 네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답답하지 그냥 네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 그 못 갔다는 얘기 좀 내가 아버님 좀 바꿔줄래?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처음인가요? 20년 동생 20년 동생 20년 동생 20년 동생 알겠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다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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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들 저녁을 한 두 번 먹었어요 같이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착하고 뭐 아주 마음에 싹 들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많은 자식 둘이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둘이 뭐 서로 잘 되게끔 네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이야 이영님께 손자 데리고 뭐 네 그렇게 잘 살면 잘 살면 그 이상 더 말하시겠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영님이 손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은이 어머님한테 좀 다른 시간에 네네네 겪으러 갈게요 예 일단 그 어머님 좀 빨리 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쇼 네네네 이야 좋겠다 아니 목소리는 굉장히 뭐 젊으신데 완전 아니 그리고 실제로 봬도 되게 젊으신데 어 말씀도 잘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그러니까 저희 그때 같이 식사 처음 같이 하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죠 오빠가 내가 살면서 뭐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 순간을 내가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니까 고마운 어르신 리은이들 기쁘게 해요 알았죠? 리은이들 기쁘게 해요 알았죠? 응 이야 이 예비 사돈지간 통화까지 하게 됐네요 어 지금 뭐 부모님들끼리 먼저 남기씨 아버님은 우리 손녀라고 해주고 어 또 다윤씨 어머님은 남기씨를 이제 아빠 리은이 아빠라고 표현도 해주시기도 하고 어 아까 진짜 통화할 때 울컥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들끼리 저런 말씀이 오말까 연차가 살짝 있으신데도 어 저런이 아닌 아 어디 있어? 던져. 좋아. 아니 뭐 일본어 놀아주지 않아도 리헨이가 알아서 놀 거리로 정해요. 알아서 아빠로 호출하는. 잘 따른다. 엄청 잘 따른다. 우와. 엄청 좋아해, 진짜. 우리 이리와 한번 해볼까? 우리 이리와 한번 해보자. 우리 이리와는 뭐야? 리헨이 보고 이리와 한번 해보자. 누가한테 오나? 리헨이 이렇게 훔쳐봐. 리헨아 이리로 와봐. 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자, 이리와. 이리로 쭉 앉아보대. 쭉 앉아. 리헨이. 자, 여기 앉아보자. 자, 리헨이 이리와 하면 가는 거 알겠지? 기다려. 응, 기다려. 자, 쟤 기다려줘봐. 기다려줘봐. 자, 쟤 기다려줘봐. 아, 상처만 남는. 그 테스트. 에서부 테스트. 누구한테 가는지. 그렇죠. 벌써 걱정돼. 기다려. 응, 기다려. 자, 쟤 기다려줘봐. 자, 시작. 자, 시작. 이리와. 저렇게 잘하는 거야? 잘 서하나 보다. 이리와. 와. 아, 사기. 어디로 가? 이리와. 와. 방향 틀렸어 어제 틀렸어 엄마야? 엄마한테 가는 거야?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나 다행이다 이거는 상치가 없어 리윤이가 인생을 안 해요 족장해 너무 잘했어 엄마한테 가는 거야 또 하는 거야? 첫 번은 기대 안 했는데 첫 번은 기대 안 했는데 시작 이걸 첫 판이라고 생각해 첫 번은 기대 안 했는데 시작 한 번씩 다 안아주나? 방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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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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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우아 우와 맞다 시작 시작! 리은이 시작! 비니와 비니와 어? 인제 안 하는 거야? 인제 안 하는 거야? 리은아! 리은아!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데? 할아버지 서운해! 아 이제 끝났죠? 안 하겠대! 와 나 섭섭한데? 이야 와 아니 왜 이렇게 명기 되겠어?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가? 할머니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가? 어떡해 엄마 좀 약간 진짜 눈물 맺을라 그래 어떡해 아이 어떡해 할머니 너 진짜 섭섭해 아니 관심을 뚝 끌어보네 할머니 섭섭해 알았어 할머니 알았어 할머니 삐질 거야 아 섭섭만 할 수 있지 할머니 할머니의 조리는 할머니 뽀뽀 할머니 뽀뽀 여기 잘 거야? 응 콧네 여기 잘 거야? 귀여워 할머니 소리나 뭔가 해야겠다 할머니 나 할머니 뽀뽀 아니 관심 없어 지금 아니 관심 없어 지금 엄마가 싫어 너 지금 없어 얘기면 뭐해 엄마에 착 빨리 붙어가지고 가자 오 올라가시죠 이제 드디어 자야 할 시간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추측을 해봤어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먼저 같이 쓰겠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건 좀 안 그래도 오늘 좀 예민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우리 뭐 한 방 쓰겠습니다 하는 거는 조금 이미 이리와에서 약간 마음이 조금 상해 있대 맞아 맞아 아니면 다 한 명씩 방에 들어가 있고 이리와 누구랑 잘해 이리와 아 어떻게 아셨을까 네 이게 이제 코 사였던 방 그때도 다은씨가 썼던 방이죠 여기 아 어? 어 진짜 혼자 주무시나봐 이제 혼자 자는 게 편하긴 해요 오 약간 약간 그냥 방이 네 개나 되는데 이게 바람이 바람이 뻥뻥 들어갔니? 와 아 아 아 아 우리 짐 좀 풀러야겠다 맞아 방을 응 어떻게 써야되지 응? 방을 어떻게 써야되지 방을 방을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얘랑 나랑 같이 자고 하 하 하 하 하 단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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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님처럼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쓰는 거예요 각자 그래야되잖아 응? 그래야되는데 그럼 예언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응?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하하 아직 결혼한 게 아니잖아 우리 또 결혼한 게 아니잖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각방을 쓸 테니 우리가 각방을 쓰는데 너네가 같이 쓴다고? 약간 아 아 아 잘 누워있네 응? 귀여워 아 아 아 이은이 응 아빠는 잘게 해 응? 빨리 해 아빠 아빠 가지 마 어떡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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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사자 아 여기에 각방 쓰는 게 더 설날 것 같아 대놓고 둘이 같이 방 쓰는 것보다 응? 어디 가? 저긴 어디지? 왔어 왔어 벌써 왔어? 왔어 왔어 뭘 조급함의 대명사야 벌써 왔어 오빠한테 지금 카톡으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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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고 있다가 거의 5분만이 될까요? 벌써? 아빠가 무슨 얘기했어? 여러 가지 얘기했지 무슨 얘기야? 아니 뭐 이제 우리 안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잔잔한 그런 일이다 장훈이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 어쩌면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했어 엄마 막 눈물 흘리고 같이 울고 같이 가고 싶어요 나 사랑한다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 실수 잘 안 잔잔한 그런 말 어? 왜 그러지? 왜? 어디 가는데? 어? 누구 방이야? 이만! 아, 토끼 또 뭐야? 마지막에 푸른 뭐야? 아, 나 너무 부러워. 아, 뭐 놓고 왔나 했는데. 근데 결국 각방을 쓰네요. 네. 이게 방이 많아서 문제야. 같이 있는 거 아니겠지? 누구 방이지? 아, 어머니. 어, 아버지 머리에 새 집.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우와, 나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해. 아직 자만 안기실까? 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긴장 많이 했을 사람이니까 숙면을 취하시나 보네요. 원래 장인어른한테 술 마실 때는 잘 꼭 비우잖아요. 오!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어떻게 깨워주려고 안 보여 안 보여 안녕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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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여기 어둡네 좀 어둡죠 살짝 아쉽죠 다시 자 어머 얼마나 꿀 같을까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아 아니 그렇게 못 이뤘 몸이 무겁더니 리은이 울는 소리에 바로 또 남규씨가 어 진짜 바로 이렇게 하시네 아빠네 나빠다, 진짜. 누나 이리 와봐. 아, 귀여워. 아, 따뜻해. 잘 잤어요? 뭘 먹을 거야? 밑에 내려가서 뭐 좀 준비할까? 응, 응. 밥 먹었어. 커피 마시고 하려면 밥 먹어야 돼. 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밥이 헤비하지 않나, 아침에? 물은 몰라, 아침에 몰라. 밥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반 숟가락이라도. 커피 마신다면? 오케이. 졸려?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졸리지. 너무 일찍 일어났네. 니은. 니은. 비. 니은. 니은. 야. 야. 좀 비몽사몽인데, 맞으니? 니은, 기저귀 갈았어요? 아, 기저귀? 네. 오빠 잘생기지? 진짜 아빠다, 아빠. 괜찮을 것 같은데? 안을 것 같은데?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나 보다. 사실 진짜 리을 아빠들도 기저귀 안 갈아본 아빠들 많이 할 텐데. 아이고 졸려. 너무 졸려요. 아, 기저귀 맨날 채울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때가 또 그립다. 나도. 나도. 나도 부생하셨어. 다 갈아주고 나면, 애기도 이제 다 갈았구나. 아, 맞어. 아, 옛날 생각난다. 가려워. 그렇게 가려워. 아, 남규 씨 너무 멋지다. 그래, 한두 번 해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냥 그룹이야. 너무 멋지다. 리은이 자세 봐. 하나, 나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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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기 좋아 응, 내려갈까? 응, 가자 가자 배고파, 배고파 엄마 이거 왜 뚜껑 잡지? 엄마 보러 오, 담았어? 냄새가 엄청나? 응 아니, 여기 냄새 좋다고 많이 안 했어 왜 똔만 샀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그래서 음, 냄새가 나 아, 쟤 어떡해 잘 먹겠습니다 죽인 걸 억지로 많이 먹었어 살인 게 정말 없네 오늘 해장이 됐는데 은근 맛있다 아, 맛있나 보다 아, 맛있다 어제 또 와요 응, 우리는 많이 안 마셔도 돼 내일 아침 식사 풍경이 굉장히 정말 한가족 같네요 이제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어머니, 어머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다 응 아, 리은이, 아 리은이 분 아, 뭐 아쉽다 왜 도착하자마자 가는 거 같아 네 장빼 원래 메인은 오늘 일정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 맞아 원래 같으면 어제는 좀 쉬고 그러니까 가는 날은 좀 쉬고 응 있어? 응 반전 딱 1인분씩 준비를 하셨어요 커피 타실도 설거지 해볼까?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진짜 다 편안해 보인다, 이게 응 이거 먹어, 과일 어? 과일 아니, 저게 아직도 붙어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어 이거 안 떼시는 거야 일부러 안 떼신 거지, 뭐 기념으로 기념으로 그럼 몸기가 또 이쁘잖아 어, 진짜 응 사랑의 판이서 설레시니까 여기가 저기서 뒤에서 사진 하나 찍으시던가 혼자, 혼자 있다 셀카를 찍어 반전 어, 표정이 약간 아, 사진 많이 찍어보셨네 아, 멋있으신데 아, 그런 건 그런 건 할 것 같은데 오빠, 나 근데 너무 붙지 않았어? 응 나 오늘 너무 부었는데 부었어? 응 난 부었지 준비하자, 준비하자 과연 그의 대답은? 조금 부었네 조금 오징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옷에 오징어를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아, 짜서 아, 짜서 어, 너무 시원하다 시원해? 응 오빠도 좀 발라볼래? 코에 바를까? 하하 하하 잘 발라줘 발라본 코 발라본 코에 나도 코 더웠어, 지금 나 조금 더웠어 하하 코 조금 너무 시원한데, 이거? 나 이거 챙겨가야겠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빼먹은 걸로 엄마 유인아 가자 올라가자 응 빠빠 수영장 빠이 어? 마스크 하고 있지? 응 이거 좀 들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부모님은 먼저 가시는구나 아, 아쉽네 응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왔어 와, 아쉽게 떠나는 게 있어 봐 리윤이 빠빠 빠빠 할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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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빠빠 리윤아, 할머니 빠빠 해야지 빠빠 빠빠, 서울에서 봐요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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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 진짜 빠빠 근데 여기 좀 기대되지 않아? 어 여기가 우리 제일 가고 싶었던 데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진짜 아, 저기 좀 가지나 보네요 아, 암냠냠냠냠 암냠냠냠냠 어 리윤이 벨트 맺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떡해 어, 여기 데이트 그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왜 남기 씨가 예쁘다 그랬더니 다은 씨가 여기? 그랬더니 남비 씨가 다 이야, 기억이 진짜 좋으시네요 이야, 기억이 진짜 좋으시네요 우와, 어떡해 어떻게 그대로네? 오빠, 우리 여기 걸었다 한 거 기억나? 그때는 되게 초록색이었잖아 어 어떻게 아, 풍경이 완전 다른데 또 다른 계절을 볼 수가 있네, 여기에 네 너무 예쁘다 그대로다, 그대로 그치? 그니까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와우 와우 그때는 우리 둘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전시 올 줄 몰랐는데 남규씨가 6개월 전에는 다은씨 사진을 찍어줬는데 오늘은 이은이를 찍어주네요 춥지? 그때는 따뜻했지 계절이 지금 몇 번 바뀌고 오는 거지 우리가? 한 번 바뀌었나? 아직은 한 번인가? 아직은 한 번 바뀌었나? 우리 늦여름에 온 거지 여기는 진짜 또 오고 싶었어 확실히 그때와 다르게 진짜 지금은 가족 같다 은은아 여기 엄청 이쁘지 않아? 엄마 아빠 눈이 맞은 곳이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나중에 리은이도 남자친구 새끼야 딸의 남자친구를 걱정하시네요 남기씨 리은아 남자친구랑 우리 올 거야 나중에? 확실한 사람은 데려와 응 확실했어 아무라도 데려와 아 귀여워 아 난 이렇게 사진에 못 찍었지? 걸렸다 아 난 이렇게 사진에 못 찍었지? 걸렸다 잘 나와? 예뻐요 예은이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오빠도 좀 찍어줘야겠다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예뻐 형이 너무 좋아서 오빠도 잘 생기려고 얼굴 찍어줘야지 내가 리은이 너무 귀여워 진짜 지금은 가족 같다 나는 요새 그냥 진짜 오빠랑 유윤희의 투샷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맘을 울렁하게 해고 잠깐 나갔다 올까? 깜짝 가자, 유윤이. 가자. 와 엄청 크다. 소파구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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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이 잡으러 가고 있다가. 지휘로 가보자. 유윤이 잡으러 가자. 유윤이 잡으러 가자.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 너무 좋아 우리 매년 오자 매년 오자 진짜 계절 바뀔 때마다 오자 올 수 있을 때마다 오자 엄마 리은이 잡으러 가? 리은이 잡으러 갈까? 리은이 잡으러 가 아 귀여워 아니야 아유 그랬어요 갈까 이제 아쉽다 어 둘이 손을 잡고 다녀야 돼? 근데 원래 이렇게 가족이 다니면 데이트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족은 다윤씨랑 당신은 아직도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손도 잡고 있고 그게 남의 가족이 남기씨가 아직 이 전투 전장에 확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예를 들어서 한 십도 두 십간 자기가 다 봐 그리고 한 명은 쉬고 이거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체력을 비축을 할 수 있는데 둘이 지금 에너지 낭비를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어 아직은 근데 저번보다 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에이스는 짐이 점점 늘어나요 네 배고프다 리은이 리은아 빨리 와서 맛만 먹자 좋게 봐 어지럽잖아 빨리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 먹네 저렇게 잘 먹었었는데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기가 치광고일 때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잠투정인지 밥투정인지 다른 게 불편한 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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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휴 리은아 주세요 너 울어가지고 목 쉰 것 봐라 리은아 원래 한 시간은 울었잖아 그치? 응 대답은 또 잘해 먹을까? 응 먹자 오빠 육아 후에 항상 치맥이야 왜 다은씨가 왜 납기씨 눈치를 보지? 오늘도 리은이 유독 많이 웃었잖아 오빠가 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러시 시절 하나도 안 힘들어 집안에서 오는 건 될 것 같아 나도 나는 응 잘 맞아 별로 신경 안 써 남기씨는 그치? 응 먹는 소리가 좀 지칠 때가 있었네 오빠는 괜찮대 미쳤다고 그러지 몰라 진짜 싫어 이래? 다은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기씨 걱정이 되죠 저렇게 지금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재밌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또 지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도 뭐 하다 보면 막 지칠 수 있기도 하잖아 나도 했는데 오빠는 오죽할까 나 육아도 안 해 본 사람이고 갑자기 갑자기 맞는 건가 막 아까 좀 씻기면서 막 요즘 더 울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일주일간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윤희이 6개월 되잖아 6개월 되잖아 윤희이 우는 거 내가 6개월째 보는 거야 예상 못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상 당해보니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괜히 내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겠지만 응 중간중간 오빠 눈빛을까 이런 거 막 저는 몸이 힘드니까 근데 내가 암거 그런 게 중간중간 침착 눈빛이 너무 걱정되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다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냥 이런 거 같아요 남기씨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리은이는 이제 내 딸이기 때문에 다은이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다은 씨 입장에서는 리은이가 울면 그걸로 내가 막 너무 힘들어지면서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이 사람도 이만큼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육아하는 과정에서 부부들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넌 가만히 있더라 애 우는 거 안 들려? 나만 들렸어 양가들은 그냥 그냥 중간중간 침착을 입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다은이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기 씨 너무 맛있다 아니, 리은이랑 맥상을 같이 나갔다갔다 감겨주면 얼마나 좋은데 어, 아빠, 아빠 예전에 맥스만 만겨주다가 이제 리은이도 만겨주고 진짜? 네 지금 어쨌든 리은이를 생각해주는 건 나로선 고맙지만 이 말이 남기 씨한테 되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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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애를 키우기로 하니 다은이 뭐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거야 난 아까 침대에서도 사실 내 귀에다 대고 오는데도 괜찮았어 진짜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괜찮았어 근데 나는 진짜로 느끼는 게 다은이가 되게 주변 눈치인지 내 눈치인지 모르겠는데 리은이 울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사장님이 지금 계속 내가 눈치 주는 거 준 적은 오빠가 눈치를 안 주지 내가 이름으로 눈치를 주는 눈빛은 아니야 오빠가 눈치를 준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눈치를 보는 거야 오빠가 눈치 전혀 안 줘 왜 하지마 오빠 지칠까봐 아니 근데 괜히 나 지칠까봐 걱정하냐 그게 뭐야 걱정이 안 돼 나 그냥 스트레스만큼 뭐하고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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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자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 미씨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다정한 말투를 싹 빼고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뭔가 나를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 나 미씨 지금 조금 더 상원했던 것 같아요 다윤씨가 남기씨가 걱정되니까 다윤씨가 남기씨가 걱정 되니까 다윤씨가 남기씨가 걱정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규 씨 다시 크게 한 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남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아빠가 됐고 왜 너 나를 걱정하냐 그게 오히려 남규 씨 입장에서는 다은 씨도 걱정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난 이미 들어와 있다 다은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은이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은 씨 못지않게 리은이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은 씨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잘자요 잘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와가 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눈물 날때 눈물 날때 눈물 날때 끊어라 아이고 아까 하던 얘기부터 한다 아까 하던 얘기부터 그냥 뭐 아까 우리 다 마무리했나 마무리해도 됐나요 마무리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보이나 왜 눈치를 봐 남의 눈치를 보는 거는 나도 당연히 보니까 같이 눈치 보일 수 있지 근데 다은이가 내 눈치를 보면 어떡해 다은이 입장에서 약간 내가 화났다고 느끼는 건가? 오빠는 오죽할까 그래 내가 힘드니까 약간 역지사지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직 결혼식은 안했지만 뭐 윤희도 나한테 아빠라고 하고 나도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잖아 아빠한테는 어떡하냐 진짜야 근데 돈을 치고 싶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자고 나 이혼하고 얼마 안됐을 땐 진짜 니은이가 정서적으로 막 좀 아기인데도 좀 안정적이지 못했었거든 응 이 새로운 환경이 된 다음에 더 이렇게 어쨌든 더 밝아지고 했다니까 나 사실 좀 궁금해 그냥 니은이가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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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22년 지금 뭐야 니은이가 이걸 알고 있을까? 응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 인생장에서는 사실 원래 면접교에서 말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니은이도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나를 이제 아빠가 부르기 시작했고 이혼 이런 개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아빠가 새로운 아빠가 나타났다는 그가 좀 자기 힘든 것보다는 리은이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걸 먼저 걱정하는 그 남기 씨가 데려다주고 이혼이가 하루종일 표정이 밝고 그렇게 내가 잘 놀 수가 없다고 얘기를 아빠의 존재를 생각하는 건가 그가 좀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그렇게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아 나는 이제 과거보다는 앞으로 물어볼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응 내가 더 잘할게 귀여워 또 잘 보도보면서 지내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아 진짜 이상적이다 너무 부럽다 무슨 저런 사람이 나도 남기 씨 만나고 싶다 아마 이거 부부끼리 방송 같이 보시다가 아내가 옆에서 이거 아마 엄청 엄청 못 짚었을 거예요 아빠들 이 방송 어떤 분들은 이 방송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될까요 근데 아직 몰라요 가은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기 씨가 아직 육아의 전장에 제대로 숨기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남기 씨가 혼자 리은이를 혼자 돌보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방 육아를 남기 씨가 했다는 거죠 이제 남기 씨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드디어 본 모습을 보겠네 아니야 아니야 남기 씨는 달라 남기야 가자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아프게 쉬었다 이은아 재밌어 저랑 리은이랑 둘이 있는 시간을 같이 하고 했었는데 하신다 리은이가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양념 instructions 언니 이거 이쁜짓 이쁜짓 네 니가 잘 따라줘서 너무 행복하네 기다리고 있어 Foster 오빠 오빠 응 Lucy Kobe ictions 울 열정이 너무 넘치시네 1968 안돼 안 돼 이리 와서 앉아서 먹자 자리에서 먹자 좀 은간 말이야 은간은 엄마가 오고 하자 은간은 엄마가 언제 오냐?